한라봉과 천혜향 출하가 마무리되는 이때, 이맘때쯤 수확을 시작하는 망감류가 있습니다. 남진해라는 품종인데요. 감귤 수확이 거의 없는 4월과 5월에 생산돼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영농정부에서 수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과 황금향, 남진해까지 다섯 종류의 망감류를 모두 재배하고 있는 현성익 씨. 얼마 전 천혜향 출하를 모두 마무리하고 최근 마지막으로 남은 남진해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4월과 5월 봄철에 수확하는 망감류 품종으로 틈새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길어서 아주 좋고, 특히나 카라향이 출라하는 4, 5, 6월에는 대향작물이 그렇게 없습니다. 딸기참매 같은 경우는 이 맛이 당도를 따라오지 못해요. 올해 남진해 출하 가격은 1kg에 4,500원 수준. 남진해 농가들로 구성된 제주 카라향 선도농가협의회가 상인들과 협의해 정한 가격입니다. 매년 협의회에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함께 출하 가격을 잘 조정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확보를 함으로써 그것이 가격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최근 제주 지역 남진해 재배 농가는 230여 농가로 10년 전과 비교해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3헥타르에서 100헥타르로 크게 늘었지만 가격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귤류 틈새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남진해. 올해도 농가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TV 영농정보입니다.